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의 하지입니다. 기내가 한낮 더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는데요. 오늘 창원이 26도, 밀양이 29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또 대기불안정은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북서내륙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남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요즘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오늘도 구름 많은 하늘 속에 창원과 통영으로는 엷은 안개가 끼어 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창원이 17.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창령과 밀양이 29도 등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27도, 합천이 29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거창과 함양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있으니까요.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으로 구름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구름량은 많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엔 올해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목요일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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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정보였습니다.